바로 배신지옥 재판을 시작하겠다. 아니요. 아니요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그럴 리가 없어요. 아니 뭐 있어? 너의 배신 때문에 울고 있는 증인을 소환해 자초지정을 들어보겠다. 어? 들어오거라! 아니... 여기 집 이런 사람이 있어? 어? 지금 여자친구예요. 여자친구? 아니 영미야 니가 여기 어쩐 일이야? 저는 피고 김도욱과 사귄 지 2년 된 곰신입니다. 근데 배신감배 그만. 어? 아니 무슨 소리야.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. 그만 좀 할게요 이 새끼야! 하도 애껴가지고 농댄잖아 이 개새끼야! 야 이 개새끼야! 너 때문에 농댄다고! 농댄다고! 아 진짜! 아 진짜! 여자친구의 기대를 배신한지 유세! 당장 지옥불에 던지거라! 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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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여기서 해! 여기서 해! 그냥 여기서 하라고 빨리 남겨루 죽어! 아 여기서 뭘 해요? 아이씨! 여자친구한테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어? 여기서 하라고! 아니 그게 뭐 쎄쎄쎄! 여기서 그냥 막 하게! 잠깐만 잠깐만! 자! 여기서! 여기서 빨리 해요! 그러면 너희도 살고 우리도 죽고 여기 사면 우리 모두가 윈윈이야! 저 저 저 그냥 죽을래요 도욱씨 들어가서 기다릴게요 후후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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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아멘